잠깐만 이거 뭔가 불안한데요? 이거 뭔가 불안한데요? 아! 뭐야! 아! 뭐야! 자 여러분 그리고 나온 김에 오늘 저희가 마이린과 말랑이 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요즘에 거래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어쨌든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조금 구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야? 파비과 말랑이를요 거래할 거 근데 너무 이제 목록이 겹칠 수 있잖아요 우린 좀 특이한 걸로 몇 개 섞어줘 그런 게 있을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새로 나온 것들 오! 이거 뭐야? 쿠키! 심쿵 쿠키맨 아! 이거 벌어진 거 알았어? 에? 전혀 관심 없었어요 벌어지든 말든 벌어졌네요 이거 줄까요? 네 오케이 이것도 하나 주고 자! 우와! 이리 와보세요 바로 이거야 사장님 이것도 말랑이인가요? 지렁이! 지렁이! 지렁이도 말랑이죠 뭐 이거 하나에 얼마에요? 천원에 두 개 천원에 두 개? 야광 같은데 이거? 야광은 아니에요 야광은 어찌 몰라? 자 어쨌든 살아 움직이는 거 같은데요? 사장님 이거? 자 색깔 별로 하나씩 지렁이를 살아 움직여요 살았나봐 리니가 이 시바겨들 좋아합니다 진짜요? 네 몰랐어요? 저 전혀 몰랐는데요 어? 절친 맞아요? 절친인가? 짱친 맞아요? 나 근데 리니도 우리 대형 하나 넣어줘야 되지 않아요? 대형을 공룡을 넣어줄까? 그래서 리니는 공룡을 좋아할 것 같은데? 공룡으로다가 하나 넣어주도록 하죠 마이린 줄 거를 대충 샀는데요 네 집에 있는 거랑 합쳐가지고 우리 표정은 뚝뚝할 거고 우리가 주면은 또 받을 거니까 거래니까요 마이린이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마이린 오빠랑 바로 말랑이 거래를 해볼 거예요 말랑이 거래 뭔지 알죠? 네 이런 걸 주고 주고 어 말랑이 오빠랑 말랑이 오빠랑 우리 말랑이 오빠가 말랑이 오빠가 말랑이 오빠 우리 말랑이 오빠랑 마이린 거래를 해볼 거예요 말랑이 오빠랑 마이린 자 거래를 해볼 건데 어 우리가 그래서 아빠가 아빠랑 엄마랑 어저께 동대문 가서 사왔어 근데 중복될 게 있을까봐 조금 색다른 걸로 사왔거든? 총 한 20개 정도로 근데 차별지 아닌 것도 있어요 자 보시면 다음 말랑말랑 칠남매 애니멀 요거를 넣으려고 합니다 저것도 있어 걱정하지마 자 넣어주고요 이 공룡 뭔데? 티라노사우루스 을 넣어줍니다 기아노사우루스 네 지렁이 지렁이 말랑이 살아 움직이에요 살아 움직이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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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안돼요 이거 다 꼼꼼히 넣어줘야 돼요 네 그러면 엄마 진청돼요 그리고 이거 약간 쿠키런 같거든요 쿠키런 말랑이 네 표정이 쿠키런 같애요 쿠키런 말랑이 쿠키런 말랑이 이것도 저기 넣어줄게요 쿠키런 말랑이 쿠키런 말랑이 쿠키런 말랑이 아 진짜 쿠키런 그리고 댕댕이 주물럭 정말 부드러워요 쿠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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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두지야 개냥이 말랑이야 그 다음에 푸시팝 팝이도 좀 넣어줘야겠죠? 어멍어스 하늘색 팝이 넣어주고 하늘색이요? 그리고 악어 입이 벌려지는 악어 근데 내가 이거 살 때 어머 입이 벌려지는 건 처음 아니야? 이랬잖아 다 벌려지잖아 정품이라고 떠있죠? 나 이거 벌려지.. 안 벌려주던데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많아서 넣어드립니다 이게 뭐야? 너무 만두 만두야? 약간 식상할 수 있어요 당근! 당근! 이거 좀 특이해요 만드는 게 좀 특이해요 당근인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죠? 아 이거 그 뭐지? 불도? 그 다음에 방구 쿠션 이건 말랑이가 아니잖아 이것도 말랑이니까 말랑이로 쳐주세요 그 다음에 토마토지가 정말 아끼는 건데요 네 이거 오늘 산 거예요 슬라임이요 달고나? 네 달고나 슬라임 이거 진짜 아끼는 건데 왜? 왜 아끼는 거야? 신제품이랑? 근데 얘네 12개 있어요 그래서 하나 정도 넣어줘도 돼요 12개 있잖아 12개 뭐 할 거야? 엄청 많은 냄새 얘네 슬라임 엄청 좋아해요 자 이거 넣어주세요 짜잔 그 다음에 그 한때 유행했었던 비운의 아이템 피자 스피너 그래서 마이리 오빠가 과연 우리 아이템 어떤 걸 줄까요? 이거랑 좀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말랑이니까 거기도 맘도 있을 것 같아 자 이따가 저녁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바로 화면 전환 고! 짜잔 짜잔 자 마이리 오빠에게 퀵으로 왔어요 짜잔 박스가 엄청 큰데 근데 가벼워 우리는 많이 줬는데 설마 조금 준 거 아니야? 잠깐만 나 들어볼래 칼손으로도 될 수 있는데 좀 가벼운데요? 어? 뭐지? 자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마이린 오빠랑 처음으로 말랑이 거래를 해보는데 자 열어보죠 짠 어 뭐야 일단은 사인이 들어있어요 마이린 2021년 5월 투뚜와뚜지 뚜와뚜지야 사랑해 아 역시 우리 마이린 사랑해 사랑해 마이린 오빠 마이린 오빠 사인을 보내줬어요 어 그리고 뭐죠? 짜잔 어 근데 이거 좀 가벼운데요 네? 이거 좀 가벼운데요 어 뭐가 들어있을까요 보세요 근데 가벼운 거 보니까 많이 안 들어있네요 닌아 좋은 거 넣어줬지? 헤헤 개발 우리는 먹을 것도 과자도 넣어줬다고 대체? 아니 뭐야 이거 이거 그냥 이거만 넣어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거만 넣은 거 아니야? 이게 말랑이라고 보내는 건가 설마? 너무 과대 포장 아니야 이거? 뭐가 들어있을까요? 잠깐만 이거 이거 불안하대요? 내가 이거 불안하대요? 내가 이거 불안해 아 뭐야 아 뭐라고 써있어? 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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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써있어 응? 뻥이요 야아 나는! 묘옷 åt가. 그렇다고 Фons gave me the train you had stopped edit me out. 아니 뻥 요... 아니 저도 지금 말문이 막히는데 사실 이거 저희가 아니 어제 받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찍는거거든요? 지금 가만히 둬 보고있어. 어?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요 그래요! 그렇게 팝이 좀 보내준다 어떻게! 지금 이게 문제 소리를 몰라. 그치? 아니 먹튀. 그래서 그냥 과자 두 봉지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 뻥이요잖아. 뻥이요. 모르겠어? 알아. 나도 지금 그 생각했어. 혹시 이거면 또 다른 선물은 아니지? 아니 아니 오는 게 이 과자랑 싸인이거든요? 싸인을 보냈어? 우리는 팝잇을 한 20개 이상 넣어서 먹을 거랑 같이. 엄마 이거 그냥 먹지 뭐. 그냥 먹지 뭐. 먹어야지. 그냥 먹지 뭐. 그냥 먹지 뭐. 리나. 리나 진짜 진짜 삼촌은 진짜 상상도 못했다 리나. 아니 이거 야 이거 너의 기획이니 아니면 아버님의 기획이니 아니면 마이맘님의 기획이니? 이거 이거는 진짜. 엄마 사실 나는. 이거 근데 이거. 말랑이도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 리나. 이거 퀵피가 더 나오겠어. 이걸 왜 뭐하러 키고 보내. 그냥 어? 이걸 왜 키고 보내. 뻥이요. 뻥이요를 두 개를 보내? 어 열받어. 이거 복수하자 우리 안 되겠다. 복수각이다. 어떻게 복수할까? 우리 작전 짜서 복수하자. 어때? 우리가 선물 하나 더 보내요. 어? 바퀴벌레 벌레 그거 찾아가지고 선물 그거 넣어가지고. 야 우리 예설이한테 똥끼저귀 빌려오자. 아 뻥이요를 절대 그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좋긴 한데. 말랑이 거래인데. 우리가 보내. 우리가 무슨 먹을 거고 랩니까? 우리가 보낸 게 몇 개MM? . 하하하. 우리는 직접 . . 우리는 직접 . 아니. 야 선배 이게 과자그 Rather . 응. 리나. 답기 기다리고 있어 응. 우리가? 이거 복수해 줄게. 마오린린. , 직접 동대문에서 탔다고 아니 나 선배 이게 과자 그리니까 인아 닦기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복수해줄게 마요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